그 전기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경우가 하면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자 옴의 법칙은 V는 IR이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이 공식을 외우셨을 겁니다. V는 IR인데 요거는 이제 전기죠. 전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뭘로 이해하시면 전기 에너지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한가 하면 눈에 보이면서 전기와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그 수업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수업할 때 다 예를 드는 게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물로 이해하면 편한데 자 수조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물하고 요물하고 위치 차가 있죠. 그죠? 위치 차가 이걸 되게 웃기게 물어보는데요. 요거의 위치 차는 요거죠. 그죠? 그럼 전압이라고 보면 전압이라고 보면 이게 V1이고 이게 V2면 이게 V가 되겠죠. 그럼 V의 값은 얼마에요? V1 빼기 V2가 되죠. 당연히.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전력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기전력이 되느냐 이게 단자 전압이 되느냐 이게 단자 전압이냐 이게 기전력이냐 요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차이 나는 게 뭐다? 전압 강화 이 개념으로도 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위치 차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높이 차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 여기에 수도꼭지를 요렇게 해놓으면 그냥 해버리면 물이 우리가 원하는 요쪽으로는 안 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도관을 연결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선관이라고 부르고요. 호스를 연결하는 걸 전선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이나 전선관을 연결을 해놔야 어떻게 돼요? 요쪽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겠죠. 그죠? 요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요. 요 길 자체가 뭐다? 그쵸? 저항입니다. 자 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저항이 왜 왜 로의 A분의 L이 되고 왜 이제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V는 IR로 계산을 할 거고 I는 R분의 V이고 자 저항 R은 I분의 V죠. 근데 요걸로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뭘로 더 많이 나타냅니까? 로의 A분의 L로 더 많이 나타냅니다. 이때 이 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유 저항치라고 부르거든요. 단위가 O음, M예요. 왜 O음, M가 나오는가를 알아보면 거리는 단위가 M거든요. 단면적은 단위가 M의 제곱입니다. 근데 O음이 나오려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날리면 M가 남죠. 그죠? 그러면 O음이 나오려면 요게 O음, M가 되어야 M가 날라가고 남는게 O음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고유 저항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창원대로 중앙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길 이름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에서는 저항으로 사용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동이고요. 그 다음에 경동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씁니다.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ACSR 이래가지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하는데 요걸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 CP주가 요렇게 있으면 요 위에 보면 가는 선이 있죠. 그죠? 요 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공지선 이라고 불러요. 요 가공지선에 가장 많이 쓰는 게 ACSR 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이 알루미늄 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강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알루미늄 자체가 뭐예요? 힘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철사줄을 하나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사줄을 기준으로 주고 여기에 알루미늄을 요렇게 꽂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동일 때는 고유장치가 얼만가 하면 58분의 1이고요. 경동일 때는 55분의 1입니다. 알루미늄은 두 가지가 있어요. 35분의 1짜리도 있고 38분의 1짜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무조건 35분의 1이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8분의 1만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물어보나 하는 차일뿐이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요걸 외울 때 그 보디가드가 경호원이죠. 그죠. 요걸 경호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경동일 때 55분의 1 이 말이거든. 경동일 때 55분의 1 이 말이에요. 경호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저항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이 기초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출제자는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하면 이거는 맞추겠지 하는 이제 빵점 방중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는데 자 일단은 이 공식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공식으로 따지면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비례반비례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보고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다르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적으면 만약에 만약에 저항하고 저항하고 길이관계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비례반비례비는 가장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알고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싹 다 뭘로 만들어버리면 되는가 하면 1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항하고 L하고의 관계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 1 요거 1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R하고 L만 남죠. 그죠. 이게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같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꼬아주면 돼요. 요걸 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 하고 볼게요. 면적 하고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비례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은 단면적 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예요. A분의 1에 비례하는 거고 A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요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가 커지면 야가 작아진다라는 말이잖아요. 반대죠. 반대죠. 그죠. 그래서 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A에 반비례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놓으면 뭐다. 그 분수에 비례한다라는 말이고 분수 중에서 분모에는 어떻다. 반비례한다. 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죠. 저항은 어떻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라는 의미고 그죠. 반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줄어든다라는 의미죠. 요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